경호님 경호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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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산슬 활동 계획 좀 알려주세요 유산슬 활동 계획 활동 계획을 제가 정하는게 저도 지금 앞으로 어디를 갈지 모릅니다 하여튼 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셔서 주식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TV요? 아니 그거 홍보용으로 몇개 나왔는데 어떻게 정신 발매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고맙습니다 오늘 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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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prived 좀 downs ряд